안녕하세요. 일각에서는 진회장이 주식담보대출 반대매매 때문에 허위공시를 했다라는 의혹이 있다라는데 여기에 대해서 진회장의 인터뷰 내용이 있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유를 해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당시에 6.27 사태가 있을 때죠. 그때 어떠한 사안이었느냐. 진회장이 말하기를 당시 보유주식 400만주 가운데 대출 250억원을 위해서 담보로 제공한 주식은 105만주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탑라인 발표 후 주가가 급락했지만 반대매매 비율에 도달하지 않았고 만약 담보비율이 부족했다면 나머지 300만주로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시를 열어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6월 25일, 보고의무 발생일이 2019년 6월 25일입니다. 이 당시에 진양검 회장이 가지고 있는 의결권 있는 주식은 390만주, 대략 400만주에 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발행주식수 대비 10% 비율로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럼 주식담보대출로 얼마를 제공했느냐. 100만주를 제공했습니다. 비율은 토탈로 2.58%가 되는데 그러니까 진회장이 인터뷰에서 밝혔듯이 보유주식 400만주 가운데 담보로 제공한 주식은 105만주 정도였다. 이게 확인이 됐죠. 그래서 이제 주가가 하락했을 때 6.27 사태 이후로 주가가 가장 낮았었던 날을 기준으로 해도 평가액이 천억원에 달했는데 무슨 반대매매 우려라는 건지 모르겠다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담보로 제공했던 주식수 이걸 가지고도 담보비율에 도달하지 않았는데 만약에 담보비율에 도달했다 하더라도 나머지 300만주가 남아있잖아요. 여기 가지고 있는 400만주에서 아까 담보로 제공했던 주식 100만주를 빼도 300만주가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보비율에 도달했다 해도 저 300만주로 추가로 담보를 제공하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반대매매 우려라는 건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반대매매 때문에 허위공실했다. 허위공실해서 주가를 띄워야지 내가 반대매매를 당하지 않으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에 대해서 입장을 밝힌 겁니다. 한마디로 반대매매 때문에 주가를 띄우기 위해서 허위공실한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한 답변은 반대매매 우려 자체가 없었는데 무슨 말이냐 이러한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시를 보다가 곁다리로 주식담보대출 계약 상대방이 하이투자증권이 많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아무래도 하이투자증권이랑 담보대출 계약을 많이 맺다 보니까 친해서 최근에 HLB가 옵티머스 소송전을 하이투자증권이랑 벌이고 있잖아요. 아마도 옵티머스 펀드를 하이투자증권을 통해서 들었던 이유가 하이투자증권이랑 계약을 많이 했기 때문에 믿고 계약을 하다가 일이 진행이 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어떤 현상을 발견하게 됐는데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 HLB의 하락은 조선비즈에서 나온 단독기사를 통해서 시작이 되었죠. 이에 대해서 구독자님이 예전에 한번 찝어주신 적이 있는데 저도 그 이유를 모르고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영국 경제지 파이낸셜 타임스가 한국 정부의 공매도 금지 연장 조치를 비판한 기사를 내보냈다. 여기에서도 조선비즈가 기사를 냈습니다. 어떤 논조였냐면 공매도를 재개해야 된다. 바이오 종목 주식의 버블을 키우고 향후에 개인 투자자들이 더 큰 손실을 야기할 수 있다. 우연의 일치일지는 모르겠지만 공매도를 재개해야 된다라는 논조 HLB FD 임상 결과 허위공시 혐의 이것도 조선비즈 주식담보로 돈 빌리는 상장사 최대주주 급증 반대매매 주의 이것도 조선비즈입니다. 각 언론서마다 각자 논조가 있겠지만 유독 겁주는 기사가 조선비즈에서 많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겁을 주고 불안감을 조성하고 그러한 기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주들에게는 나쁜 언론사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안 좋은 내용을 다루니까. 그래서 얼마나 많은 거센 비판들을 받아왔을 텐데 또 어느 한편으로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언론사라는 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뚝심있게 밀고 나가는 그런 언론사입니다. 언론사마다 기조가 있는 것은 또 하나 사례를 알 수가 있는데 신라젠 과거 주주총회에서 팍스넬 기자가 질문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질문 자체가 의도적으로 회사의 불편한 부분, 안전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신라젠이 잘못되어 가고 있으니까 분노의 그런 질문들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신라젠에 대해서 비판적인 기사를 많이 쓰는 그러한 기조를 가지고 있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아무튼 진짜 반대매매 당한 사례를 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반대매매입니다. 상상인 사례를 먼저 볼게요. 상상인의 2019년 차트를 보면 이렇게 주가가 폭락한 상태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29% 여기도 저가가 30% 그래서 하한가 하한가를 한 번씩 저가로 찍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저가를 찍었던 8월 7일자 이게 수요일인데 8월 6, 7, 8일 수급을 보면요. 8월 6일부터 개인이 270만 주를 사고 기간 외국인 150만 주, 26만 주 그리고 기타법인은 대략 100만 주가 매도가 나왔고요. 그런 다음에 8월 7일에는 또 개인이 사고, 개인은 계속해서 매수 그리고 기간에서 또 100만 주 매도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8월 8일에 외국인이 100만 주 매도 그리고 기타법인 40만 주 매수 이런 식으로 수급이 적혀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저런 상황이 발생하고서 8월 13일에 공시가 나오게 됩니다. 보고임의 발생일이 2019년 8월 8일이니까 이때 어떠한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8월 8일이라면 8월 7일 다음 날이거든요. 이때입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공시가 나온 겁니다. 뭐냐? 담보주식 장례매도 반대매매 당했다는 겁니다. 직전 보고서에는 보유 비율이 5%였는데 이번 보고서에서는 3%로 2%가 날아갔습니다. 대략 100만 주가 안되는 주식이 반대매매 당했다는 건데요. 보고자는 벨베데레. 날라간 금액을 보니까 정확하게 70만 주가 날아갔습니다. 벨베데레의 소유 지분들을 보니까 매수도 하고 매도도 하고 매도 매수 이렇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8월 2일까지만 해도 매수, 5일에도 매수, 8월 7일까지도 장례 매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8월 8일에 반대매매가 나가서 130만 주가 하루 만에 이렇게 날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럼 아까는 왜 이게 70만 주냐. 이것은 직전 보고서 대비 이번 보고서의 변동 비율이거든요. 우리가 아까 봤듯이 벨베데레는 장례 매수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요란 수량들을 다 정산을 하니까 직전 보고서 대비 증간비율. 특히 요기 보면은 2019년 7월 5일에 무상신주 취득이 54만 주로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랑 장례매도 20만 주 한 거랑 여러가지 정산을 하면은 직전 보고서 2018년 11월 23일 대비 2019년 8월 8일에는 토탈로 70만 주가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와는 별개로 반대매매, 오직 반대매매로만 매도가 나간 것이 136만 주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지분의 절반 가까이니까 반대매매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리를 하면은 상상인이 8월 5일자부터 본격적으로 하락을 시작해서 8월 7일에 최저점을 찍었잖아요. 8,750원. 그리고서 8월 8일에 벨베데레에서 반대매매가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공시는 8월 13일에 나온 것이고 그러니까 반대매매는 주가가 하락하고 나서 8월 8일에 곧장 나갔다라는 것. 자 그러면 HLB의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HLB도 급락했던 시기가 있죠. 요기에 하한가, 하한가로 급락을 했습니다. 최저점은 7월 1일에 찍었고요. 자 그런 다음에 상상인과 같은 사례를 생각해 본다면은 7월 1일이나 7월 2일쯤에 반대매매가 나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반대매매 나갔다는 공시가 며칠이 지나도 나오지 않았죠. 그러니까 반대매매 담보 비율에 닿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 그런 다음에 주가는 더 떨어졌는데 이때도 역시 며칠 사이에 반대매매에 공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까 봤듯이 반대매매를 당할 우려가 없는 상태였죠. 그런 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주가가 여기서 올라가고 있는 이 당시에는 반대매매 우려는 더 없어진 거죠. 왜냐하면 반대매매가 걱정되는 부분들은 이런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허위공시가 나왔다. 그래서 주가를 다시 급하게 반등시켰다. 그러면 이해가 되죠. 그리고 특히 7월 30일 이런 두 자리에서 허위공시가 나오면서 주가를 급격하게 다시 반등시키려고 했다면 반대매매 우려로 주가를 상승시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반대매매 우려가 없어진 상태 여기에서부터 공시가 나왔다는 것은 반대매매랑은 관계가 그다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올라갔었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HLB 허위공시 의혹에 대해서 반대매매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고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 진양고 회장의 반박 인터뷰도 받고 그리고 우리가 상상인가 비교를 해보면서 HLB랑 어떤 점이 다른지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